Q. 과학실에서 사용되는 모티브들이 자연스럽게 자수로 만들어졌습니다. Q. 과학실에서 사용되는 모티브들이 활용되는 모티브들을 찾을 수 없는 모티브들과 똑같은 모티브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Q.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모티브들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. Q.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모티브들이 하는 모티브들이oman 아는 모티브들과 함께하는 모티브들이 있었습니다. 처음 들어봤죠. 쇼라는 게 단지 오픈만 아니라 신인 모델 친구들도 많이 많이 소개시켜주는 그런 기회장이니까 쇼와 날개에다가 주근길을 그려고요. 연구 많이 하고 나면 눈에 그림자가 빠르게 막 나타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연구원들 보면 이렇게 흰색 장갑 끼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모델분들 막 깔아 말리면서 걸어다니고 있었더라고요. 재밌나 봐요. 미체들 속에서 손을 담갔다 뺀 느낌? 뭔가 오묘한 네일인 것 같아요. 1화 때 쇼타임을 해주셨잖아요. 이번에는 뭘 외쳐드릴까요? 쇼는 쇼니까? 쇼는 쇼니까 긴장하지 말고. 네. 잇서 쇼타임! 깜빡할 것 같아요. 한 번 더. 고맙습니다. 올라오면 더 정신 없으시는 것 같아요. 계속 정신 없으세요. 가서도 정신 없을까? 수고 많으세요? 네. 고맙습니다. 잘하게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. 저 사실 쇼 전에 항상 아파요. 쇼 점점 날 되면 항상 문숙씨가 더 오면. 그쵸. 오늘은 이제 잘 갈게요. 이번 주에는 좀 살랑살랑 쉬면서 하려고요. 우리 왔다. 또 많은 게 다. 그러면 인사하고 가야죠. 거의 다 있어요. 아이콘TV 스티브 회원이 3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봬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